자 2017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열리고 있는 안양신내체과입니다. 대회의 마지막 날 남자 개인종합격파 시니어1 결선경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첫번 태권도 김수민 선수입니다. 아 시원시원하게 자 이 친구는 굉장히 경기중에도 장난기가 많다고 아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장난해지네요. 네 아주 여유가 넘지 않았을수 같습니다. 아 성격이 평상시에도 좀 낙천적이지 않을까. 네 자 굉장히 원래 경기장에서 많이 까분다고 막 동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. 근데 지금 긴장돼서 그런지 많이는 아닌데 아 확실히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른. 자 성공했구요. 자 좋은 점수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네네 최선수는 자기만의 어떤 실험하기 전에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김수민 선수 아 8.9점입니다. 8.9점 1위 올라갔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